박수 하나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주의 하슨 그러니깐 점심이 잔잖아요 나 싫다고 떠나가는 사람 그건 다시 찾지 않겠다 너보다 멋진 어린 젠틀을 만나서 멋지게 풍랑해 사랑할 거야 행여 지나 지나가 아주 흔치거든 결물이라 안 나게 때만은 잡아야지 어쩌겠나 이제인 것을 다른 속이 시원하나 우리가 힘들기 그렇으니까 정신 차려나 참아야지 원조하겠나 미지인 것은 그러니까 정신이 자료나 나 싫다고 떠나간 사람 무엇나 시 찾지 않겠나 너보다 멋들어 진진붐에 만나서 멋지게 풍나게 사랑할 거야 행여 지나 지나가 마주치거든 여유분이라 안 나겠지만 이 말은 참아야지 원조하겠나 미지인 것을 나는 송이 시원하다 너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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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정신이 자료나 너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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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